이재명 저수지 이재명 저수지 유동규 씨가 그것을 정치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정치의 우리를 위해서겠다. 37.4%는 이재명 시장적 지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긴 만배로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25%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조언했던 그런 근거도 김만배 씨가 12.5%는 내 거지만 실질적으로 37.4%는 그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반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적 지분 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맨입을 어떻게 해 줍니까 수백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맨정신 을 가진 사람은 맨입을 해 주겠습니까 맨입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다 이렇게 떡을 만들었으니까 떡 국물 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서울중앙지부 평사 22부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은 남욱 변호사 의 지분이 35%에서 25%로 줄어든 경위를 켜물었다. 원래 35%를 받기로 했다. 남욱 변호사는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남욱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김만배 씨가 너는 25%만 가지라고 해서 반발했던 적이 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35%를 가질 건데 25%를 가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 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남욱 씨 이야기입니다. 저를 만나기 직전에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셋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통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25%를 얘기할 때 자기 몫이 12.5% 지분 밖에 안 된대 실제로 49% 가운데서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적 지분 이니까 결과적으로 너가 남욱이 25% 가져도 민간 사업자 중에는 네 지분이 제일 크니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 들인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 그런 주장이네요.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천하동인 1호 중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한 내용을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정언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에서 2015년 2월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25%면 충분히 챙겨주는 것이다.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내 실제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지분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 받아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몫을 받게 되고 25% 그리고 정영학 변호사가 16% 받고 정영학 변호사보다 더 낮게 12.5%밖에 김만배가 못 받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김만배 이야기도 사실인지는 뭐 앞으로 더 까봐야 이제 밝혀지겠죠. 김만배가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큰일은 무슨 일인가 하니까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들을 설득 하는 데 이런 성공한 사람이 과거의 기자 시절에 법조 기자로서 올해 활동했던 김만배 씨의 공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만배 씨가 정치적 생명을 살려 준 은인인 거죠. 그런 일을 성사시켰습니까 . 김만배 씨가 이런 9번이나 권순이 씨를 말라고 만나겠습니까 대법관실에서 그걸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그 7대 5 전원합의체의 대상이 안 되는 여러분들 사안인데도 그것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 하면 책임 소재를 휘석시키는 거지 . 7대 5로 여러분들 그 7 가운데서 김명수도 들어있고 조재연도 들어있고 권순이도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 민뉴스도 아마 들어있을 거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개발비리사업 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현안은 1959년 충남 논산시 출생 대전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고시 통과 전 대법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이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9번 만나서 권순일 하고 뭐 했겠습니까 농담 따먹게 했겠습니까 설득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구원 해 달라 그래서 7명이 대법관들이 다 거기에 박수를 치고 5명은 소수 의견을 남겨가 7대 5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권순일 발 대법관의 현직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 문제를 그냥 깔아 뭉개는 것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 정은희 남욱 변호사가 이미 2021년도 10월 달에 검찰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이 뭉개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도 참 내가 볼 때는 문제네요 검사들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데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정치적 이름 이득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뭐죠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을 집어넣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본순일 씨 사건을 그냥 넘기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수입사 배당 이루어지는 2022년 2020년 10월 유동규 씨와 지분 지급을 논의하면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앞서 약속 한 지분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화장실 나올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지 않습니까 24.5%만 주겠다 37.5%에서 24.5% 줄였다 정진상에 보고하니까 미친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가 아닙니까 여기 가운데서도 공동 경비 때문에 그렇게 줄였다 하지만 김만배가 생각해보니까 억울 하거든요 여기서 좀 챙겼겠죠 몇 프로 주기로 했습니까 37.4% 주기로 했는데 그걸 24.5%로 디스카운트 하고 공동 경비를 충당했다 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김만배가 가지게 했죠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액을 복구를 할 때하고 또 사안이 다 해결돼서 아쉬운 소리 할 때가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만큼 또 당당 해지는 거죠 남욱이 김만배는 김용과 정진상과 의행제를 맺으면서 이재명 측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 공영개발로 넘어가면서 여긴 잘 나오네요 이게 이제 사업을 성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담 시장의 여러분들 핵심적인 그런 이인자였던 정진상 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도 지분을 적당히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게 나오네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은 이유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법정 에서 정언했다 제가 기득권을 가진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이고 그런데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의 타격 이 예상되자 절충적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사를 설립해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혼용을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시장 측의 측근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지분의 일부를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뭐 이 사람들 뻔하죠 뭐 공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그렇게 남욱 씨 함께 물으니까 검찰이 그 당시 기준으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진상이라고 들었고 인사권을 전부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은 이재명 최척근으로 시의원으로서 이재명 시장을 도와서 일했고 자금 은 주로 김용이 담당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다 밝혀지니까 지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밝혀 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의 초점을 금요일 일과 함께 틀림없이 드디어 스스로 인사권을 사용하시던 교수님의 신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님의 김용은 여당의 신사권을 사용하시던